그때의 춘향 모취는 시작 그때의 춘향 모취는 무릎을 세서 오고 춘향장을 시컬자고 일어나 보니 춘향방에서 운소리가 나고 건너 춘향방에서 건너 춘향방에서 운소리 말하거든 아이고 저것들 또 사랑싸워모나 보다 울음밑이 차차 길어지니 춘향 모취니 동정을 살피러 나와 보는데 춘향 모취니 나온다 동정을 살피러 나와 보는데 춘향 모취니 나온다 춘향 모취니 나온다 헛둔닐 일쳐놓고 상처머리 행자초만 원양이 없이 나온다 춘향방 경창 앞에 가만히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정문여한 이별이 길어오구나 춘향 모취니 기가 막혀 어간 마루 속쩍 올라 두 손 벽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우리 집에가 별일 나 그러지 한초상도 어려운데 새 천사상이 웬일이냐 상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그러지 충목 쥐고 딸 겨누며 나요녀다 썩 죽어라 내가 일상 말하기를 내가 일상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르드냐 그러지 후회 되기가 쉽겁기로 택과 헛만 먹지 말고 여하 연물 새하리여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봉황 같은 땅을 지어 내 눈앞에 노는 양은 내 생전에 두고 보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마음이 너부터 도와야 나무가 별로 다르더니 잘 되고 잘 되었다 도련님 앞으로 달려들어 여우시오 도련님 나하고 말 좀 헐려보세요 내 따라 모르는 주상의를 벌이고 간다보니 인물이 밉든가 언어가 불순턴가 찹시롭고 흉하든가 둘 다 항화가 음란은 가을 무엇이 그르기요 이 봉변을 주리하시오 군자 숙녀 벌이 난 번 질러지 질러지 야기 범 태안으면 벌이 난 범 난 줄 도련님은 모르시오 내 딸 춘향 사랑을 째 내 딸 춘향 사랑을 째 부끼ugh 고소 양주 천만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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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천만산들 양주 천만산들 가는 춘폭을 잡으메 낙과우 낙과우 낙을 울면서 끊어줘 낙과우 낙과우 노경이 낙과우 나비가 돌아와 내 딸옥 같은 활용신부도 참춘절로 늙어 공간이 백수되며 시호시오 복붙게 내라 그렇지 다시 점지 못하느니 다시 점지 못하느니 다시 다시 점지 못하느니 하나 둘 다시 점지 못하느니 그렇지 그렇게 힘없이 다시 점지 못하느니 하나 둘 다시 점지 못하느니 백달 중량 임금일제 월 청경 야상경 장천에 도둔달 왼천 하가 맑아척척 수신비어리여 어리여 어리여 척척 수신비어리여 이런게 디테일을 잘해줘야 돼 어리여 이렇게 대충하면 안돼 척척 수신비어리여 어리여 시작 척척 척척 수신비어리여 가군 생각이 간절 초당전 초당전 화개상에 담배 비워이 배물고 비저리 거닐다 풀꽃같은 풀꽃같은 시름상사 신중해 왈칸하면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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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싣고 이런데서 강약이 생기고 이렇게 손들어 눈물 싣고 풍력을 가리키며 하 하 하 하 하 위에서 밑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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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우리남군 날과 같이 그립든가 내 사랑 옮겨다가 다른 님을 깨이다 이년의 꼬염을 듣고 형 이별이 되려다 아주 희꼬여 아주 희꼬여 아주 희꼬여 가기 가자 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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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눈 무른 장 끓는 애원 아니냐고 끓글글기봐요 긴 한숨 피눈 무른 장 끓는 애원이라 긴 한숨 긴 한숨 긴 한숨 하나 둘 긴 한숨 피눈 무른 그래야 음이 살지 짧은 방에 강을 추지 말고 긴 한숨 피눈 무른 장 끓는 애원이라 이렇게 하지 긴 한숨 피눈 무른 장 끓는 애원이라 긴 한숨 피눈 무른 장 끓는 애원이라 긴 한숨 하나 둘 긴 한숨 피눈 무른 장 끓는 애원이라 좋아다 얼른 가야지 잘했어 한 번만 더 해봐 긴 한숨 긴 한숨 피눈 무른 장 끓는 애원이라 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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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옷도 안 입었고 이분 옷도 안 입었고 외로이 벽에 우개 벽만 안고 돌아 누워 외로이 이분 옷도 안 입었고 시작 이분 옷도 안 입었고 외로이 벽에 우개 벽만 안고 돌아 누워 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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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끌 끌 울 재 다시 추야 추야 끌 끌 울 재 두 개 벽에 우개 벽 병이 안 지고 무엇이요 병이 안 지고 무엇이요 병이 안 지고 무엇이요 글그러미가 저 때 앉아 아무리 좋은 말로 달래고 달래여도 실은 삼사 깊이 있던 병세 내 꽃이는 못 떠고 온통이 죽게 되면 칠십당년 늙은 년이 딸 죽이고 살 잃고 지리산 갈까마귀에 빨 불어 여기도 지리산 갈까마귀에 출렁그리면서 슬프지 지리산 갈까마귀 지리산 갈까마귀에 빨 불어 던진듯이 그렇지 갯발불어 던진듯이 갯발불어 던진듯이 두시 깨끗하게 두시 두시 그렇지 갯발불어 던진듯이 갯발불어 던진듯이 그러지 그를 당신이네 몸이 그러지 두루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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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두루루지 그 흔들었어 두루루루지 이렇게 끌고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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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루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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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다른 길로 간다고 그걸 알아야 돼 힘 줄 때 주고 안 줄 때 안 줘야 돼 뺄 때 빼고 두루루지 두루루지 아오리 두루루지 음스럽게 거기 있잖아 그게 반음 차이로 두루루루지 시작 두루루지 두루루지 아오리 까 일왕에 가실려면 두냥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향다리까지 맞아 죽여 삼십구 안쪽 죽여 땅에 묻고 가면 가니 거기가 안되네요 삼십구 안쪽 죽여 여기가 아주 이쁘게 됐어 이쁘게 됐어 삼십구 안쪽 죽여 땅에 묻고 가면 가니 땅에 묻고 가면 가니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양반을 자세우고 몇 사람 신세를 멈추려 아오 나아오 그리 마오 장단이랑 잘 맞춰서 해야 돼 양반을 자세우고 시작 하나 둘 양반을 자세우고 거기도 음을 맞춰야지 하고 몇 사람 신세를 멈추려 양반을 자세우고 양반의 자세우고 굿 몇 사람 신세를 멈추려 그렇지 마오 마오 그리 마오 마오만 다시 해줄게 마오 마오 그리 마오 시작 마오 마오 그리 마오 음이 식은 음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장단으로 살짝살짝 변화를 준 거예요 쉽게 쿵딱 쿵딱 쿵쩍 쿵쿵으로 안 가고 바아오 오빠 하아 고오 그리 마오 장단을 흔들었지 강약강약 그런 위치를 너무 심심하지 그렇게만 하면 왜냐면 운들이 여기 운들은 전형적인 저기 저기 계면 쪽 길로 가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장단을 가지고 저기 뭐야 그 저기 변화를 부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맞춰줘야 돼 응? 거기 장단 안 맞춰주고 흔들어 버리면 안 된다고 응? 알았는가?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잘했어 그리고 할수록 더 잘한다 어쩜 그렇게 이쁘게 하냐 할수록 더 잘해 어쩜 그렇게 이쁘게 하냐